네 큐쌤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32번 문제는 경제 얘기예요 경제 관련된 짚은 우리가 싫어하죠 과학도 싫어하는데 경제는 더 싫어해요 그치? 그렇지만 사실 조금만 들여다보면 쉽습니다 단어며껄 알고 원리 하나 이해하면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호들갑돌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과 함께 가봅니다 기펜제라고 나와있는데 이 기펜이라는 아저씨가 처음 이름 붙였기 때문에 기펜, 재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재는 재화할 때 어떤 물건, 상품할 때 그 재자니까 어려워하지 마세요. 갑니다. 뭐 이런 건데 읽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오프라인에서 다 읽어드렸죠. 이 친구는 내용 문제도 나올 수 있고요. 단어, 단어 그리고 이제 서술형, 어법 서술형 나올 포인트가 딱 한 개가 있어. 같이 한 번 봐줘야 돼. 봅시다. The law of demand is that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increases as prices fall, and the demand falls as prices increas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수요의 법칙은 is that 다음과 같다.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즉 재화와, 굿즈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수요라는 건 뭐예요? 사고 싶어요, 내가 살 거예요, 라는 이런 마음을 수요라고 하잖아요, 그죠? 뭔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요, 증가합니다, as more 하면서. 가격이 fall, 떨어져. 가격이 싸지면 상식이죠? 가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가격이 싸져요. 그러면 살래요? 많아지죠, 당연히. 이게 수요의 법칙이래요. 그리고 당연히 수요가 떨어진대요. 사고 싶은 마음이 좀 내려간다. 안 살래, 이런다는 거야. 가격이 너무 오르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수요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 이 기핀재라는 건 이 간단한 수요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이상한 놈이야. 이 기핀 goods are special to other products. 특별한 유형의 제품이라고 여기 잘 봐야 돼. 여기 지금 봐봐. 전치사 플러스 여러분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출제 포인트잖아, 근데 봐봐. 선생님이 지금 얘가 전체적으로 업법 주요 포인트가 다섯 개가 안 돼. 다섯 개는커녕 네 개도 안 된단 말이야. 이 업법 문제로 그냥 내기보다는 선생님 볼 땐 이거를 서수령으로 출제하면 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 알겠어? 그래서 한번 가보자. 기핀재라는 특별한 유형의 제품이야. for which. 이거 무식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무식하게 해석하면 그것이란 말이죠? 누구예요? 여기 나와 있는 type of product이에요. 그죠? 그것, 그 제품. 이거 for. 뭐뭐에 대해서, 뭐뭐를 향해서, 뭐뭐를 위해서 이런 뜻이지, 그치? 아, 그리고 그 제품에 대해서 전통적인 수요의 법칙은 does not apply, 적용되지 않는다, 통하지 않는다. 뭐에 대해서는? for the types of products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는 for which를 써줘야 돼. for which.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조심해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apply, 적용하다, 적용되다, 이거 여러분 자동사니까, 자동이니까 절대 수동 쓰시면 안 됩니다. 수동 때 쓰면 큰일 나요, 이거. 수동 때 쓰면 큰일 나. 자동사는 그냥 이렇게 혼자 쓰는 거야. 적용되다, 되다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여러분 수동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좋았어. 서술형 대비도 끝났네. 어, 다 했네? 그러니까 정상적인 수요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녀석, 이런 녀석을 기핀재라고 해요. 물론 여기는 단서가 좀 있어. 럭셔리 상품이 있잖아. 사치품, 사치품 제외하고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사는 물품들 중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보자. 그러면 이제 기핸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번 해, 디테일하게 해보자고. Instead of, 뭐 뭐 대신, 뭐 대신에. Switching to, Switched to, 스위치 to. 어디로 바꾸다, 어디로 전환하다죠? Cheaper Replacement, 좀 더 값싼 Replacement, 대체제, 대체물. 좀 더 값싼 대체물로 바꾸는 것 대신에. 예를 들어서 내가 쌀을 먹고 있었다면 밀가루, 라면, 아니면 국수 이런 걸로 좀 더 값싼 대체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것 대신에 소비자들은 Demand, 원한대.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썼어요. Demand, 수요가 아니라 원하다. More of gift and good. 더 많은 기핸즈를 원하는 거야. 언제? Price increase, 가격이 오히려 증가할 때라는 말이야. 여러분이 지금 들어도 어때? 전부 증가하다를 하락하다, 늘어나다를 감소하다. 이렇게 단어 바꿔서 출제하기 편하겠지, 그치? 그래. 그래서 어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용 이해 잘하고. 아니, 가격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수요가 늘어요. 소비자들이 더 원해. 그리고 last of them. 더 적은 그것들을 원한데 언제? Price decreases, 가격이 하락할 때, decrease할 때. 신기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서 이제 내용 정리 끝났고 여기는 뭐 하는 거야? 이제 살해 제시하는 거야. 중국에 쌀을 두고 살해 제시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정리 한번 하고 살해 보자. 중국의 쌀은 어떤 사례일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쌀값이 올라가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쌀 더 사먹는 거고 가격이 막 떨어져. 쌀값이 진짜로 똥값이 됐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사는 거죠, 쌀을. 그렇죠?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Taking an example. 예를 들면, rice in China. 중국의 쌀은 말이야. 기픈제입니다. 왜냐하면, people tend to purchase less of it. 더 적게 사거든요. When the price falls. 가격이 떨어지는데 더 적게 사. 떨어지면 아싸싸다고 사야 되는데 안 산다는 거야. 더 적게 산다는 거야. 그 이유를 설명하겠죠. The reason for this is, 이것에 대한 이유는 말이죠. 이래요. When the price of rice falls. 쌀가격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have a more money.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평소에 쌀에 다달이 100만 원씩 썼다면 어? 나 쌀값이 떨어졌으니까 나 이제 70만 원만 쓰고 나머지 30만 원어치 뭐하는 거야? 고기 사 먹어야지, 치즈 사 먹어야지 이러는 거야. 그치?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갖게 돼요. 뭐할? spend on? 어디에 쓸? 다른 유형의 상품에 서치해서 뭐와 같은 고기, 육류나 아니면 dairy, 낙농어품 같은 거, 유제품 같은 거지. 그리고 그래서 change their spending pair. 소비 패턴 자체를 바꾸는 거야. 나 이제 고기 먹는 남자야. 뭐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쌀값 썰어지니까.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쌀을 중국에서는 기펜제라고 부르겠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말이야. 이번엔 뭐하러 와야 돼? 쌀값이 올라갔을 때는 이 얘기죠. As rice prices increase. 쌀값이 올라갈 때는 사람들이 consume, 소비합니다. More rice, 더 많은 쌀을. 왜 그런지 이제 알 거야. 그치? 쌀값이 오르면 내가 무조건 쌀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밥심으로 사는 민족인데 쌀을 이만큼 샀더니 어? 120만 원어치 샀네? 그럼 내가 고기 살 돈이 없어? 없어. 초콜릿 쌀도 없어. 초코유도 못 먹어. 쌀만 더 사는 거야. 아휴 그래 원래 고기 먹던 배에다가 쌀까지 넣자. 그래서 쌀을 더 사는 거지. 됐어요? 이렇게 해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뭡니까? 기승전. 이거 서술형 대비 이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단어였죠?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죠. 그렇죠? 어 그래. 3 2 2 2 3 감사합니다.